노쇼? 놓지 마십쇼. 노쇼.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 감사합니다. 메리쌤입니다. 네, 예약하신다고요? 메인메뉴 2개로 1시까지 준비해드릴게요. 도연아, 유지야 11월 지목하는데 오늘 이거 보러 갈래? 아, 11월 지목할 때? 아, 그럼 내가 애매할게. 보러 가자. 아, 자리가 하나밖에 없네. 오늘 못 보겠다. 어서오세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수술이 조금 급한데 어떻게 이번 주내로 수술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확인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예약이 다 차서 안 되실 것 같아요. 뭐야, 주식 수술인데 혼자 또 안 왔어? 연락은 해봤어?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아, 예약은 해봤어? 해봤어요. 아, 예약은 해봤어요. 아, 예약은 해봤어. 감사합니다.